어떤 영화 관람하시겠습니까? 이게 제 잠금화면입니다 이걸로 영화 볼 수 있습니까? 네 진짜예요? 혹시 박권은? 저쪽인데요 캐시 슬라이드 요 놈 요거요 잠금화면만 밀어도 살 수 있는 게 천만 가지니까 잠금화면 민 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별걸 다 살 수 있네 안 밀면 서운해 캐시 슬라이드 밀어줄게 아 역시 밀고 살아야 돼 아 역시 밀고 살아야 돼